안녕하세요. 목목이 삼촌입니다. 목이 좀 불편해서 자꾸 고개를 숙이니까 부하가 취해서 보호단을 했어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주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합니다. 지금 베트남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제주도 도착한 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검출됐다고 했어요. 돼지한테 나온 게 아니고 공항에서 검출된 거예요. 소세지 햄에서. 휴대 물품에서요. 중국 동포. 그런데 지금 다른 공항에서도 계속 검출되고 있어요. 휴대 물품에서. 그런데 지금 다른 도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주도는 좀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제가 딱 도착한 첫날 언론에는 안 나왔어요. 언론에는 안 나왔지만 제주방송에서는 검출된과 동시에 잠밥을 먹이는 걸 금지하고 잠밥 먹이는 돼지들부터 넓은 방역의 의미로 매몰에 들어간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다른 도시에서는 공항에서 발견됐다 해가지고 세균이 검출됐다 해가지고 잠밥은 먹이지 말자라는 게 회의에서 나왔어요. 경남도에서도 농협을 주출해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고 국성에서도 회의를 하고 있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회의를 한 걸로 알아요. 지금 회의를 했고 대책을 세워보자는 대책회의는 많이 합니다. 하는데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는 건 제주도예요. 참 이상하다 생각했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2016년도에 제주도에는 돼지열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엄청난 숫자들을 메모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죠. 방송에서 이야기를 안 했는지 우리는 그렇게 심각성을 모르고 잘 몰랐습니다. 2016년도에 돼지열병이 들어와서 제주도에서 메모를 하고 심각했다는 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 말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말하지는 않았고요. 돼지열병이라고 했어요. 18년 만에 돼지열병이 검출됐다고.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 발병해서 유행하는 것과 유사하다. 아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에서 발생한 돼지열병과 아주 비슷하다. 그게 2016년도에 제주도에서 일어서 한번 메몰 작업이 있었습니다. 대대적으로. 저희는 잘 모르고 있죠. 저희가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엽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잘 몰랐어요. 테레비전에서 잘 못 접해봤고요. 그런데 SNS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2016년도에 돼지열병이 돼지열병이 돼지열병이면서. 제주도 돼지열병이면요. 왜 몰랐는지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언론에서 그만큼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지 않지만 제주도에는 메모를 들어간 걸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도 언론에서는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대책이 일어나고 있고 잠밥은 먹이지 말자고. 해외에서 나온 게 잠밥을 먹이지 말자는 것 말고는 뚜렷한 게 없는 걸 알아요. 그리고 지금 백신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른 방법이 없죠. 1차적으로 지금 야생 멧돼지들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북한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으로 유입되는 걸 막는 거. 질병이 유입되는 걸 막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휴대 물품. 휴대한 소세지나 햄에서 검출되는 게 많죠. 그러니까 그걸 안 들고 와야 돼요. 그런데 자꾸 동포들이 들고 오지 말아 들고 오지 말아 들고 오지 말아 들고 오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따리 장사들이 혹시라도 그걸 들고 와서 돼지찌개라든지 부대찌개 같은 데 집어넣으려고 가지고 오는 게 있으면 그것도 아주 심각하고요. 또 먹던 걸 갖다가 남는 걸 갖다가 돼지로 존다 이래도 굉장히 심각하죠. 꼭 보면 하지 말아 하는 놈들이 있어요. 있다고요. 꼭 보면. 현상금 지금 돼지열병 지금 200인가 500 주는 걸로 알아요. 그 돼지열병 걸린 야생 멧돼지를 그 제보를 하면요. 그 200만 원 받으려고 소세지 먹이는 새끼들 있을 거예요. 지밖에 모르는 새끼들이 워낙 많은 게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아 새끼들이 지밖에 몰라요. 지돈 200만 원 중요하고 전체 돼지 산업이 어떻게 되든지 지금 멧돼지고 집돼지고 다 떼죽음을 당해도 그런 것보다는 지 돈 200만 원 생각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200만 원 급한 새끼들이. 그런 새끼들이 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런 새끼들이. 가지 말아 하는데 꼭 가잖아요. 뭐 필압된다고 가지 말아 하는데 꼭 가는 새끼들이 있고 갖고 오지만은 갖고 오고 유입하지 말아 유입하고 그런 새끼들 때문에 심각합니다. 특히 지금 중국 동포들 소세지 햄 들고 들어오는 것도 심각하고요. 그게 열차리를 하면은 괜찮은 걸로 아는데 뭐 괜찮다 안 괜찮다 하는 것도 TV에서 말하지도 않더라고요. 잠밥을 먹이지 말라는 거 보면 열처리해도 균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건지 아니면 수제 소세지 수제 햄에서 그렇다는 건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뭐 AI 조리독감 같은 경우에는 열처리하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거는 가공식품에서 검출되고 있잖아요. 잠밥을 먹이지 말라는 거 이거 지금 이거 말고는 뚜렷한 대책이 나온 게 없어요. 보니까 2018년 9월 6일날 제주공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작년 9월 6일날 그리고 올해도 검출됐죠. 그리고 2016년 6월 29일날 모든 출하가 중지됩니다.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18년 만에 돼지열병 발생해가지고 보도 출하 중단 이게 2016년도 6월 29일입니다. 심각한데 저희들이 이렇게 심각한지 잘 몰랐어요.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한번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주 좀 발빠르게 잠밥 먹이는 돼지들부터 해서 뇌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아직 돼지에서 발병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직 육지에서는 대책위의를 한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모여가지고 국무총리랑 청와대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되게 의심스러워요. 어떤 게 의심스러워냐? 아니 걔도 그렇잖아요. 사람 한 명 물려 죽으니까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40cm가 넘으면 45cm가 넘으면 다 맹견이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그렇잖아요. AI 떴다고 다 그냥 오리농가에 오리 입식을 못 시키겠잖아요. 입식을 못 시키게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되는데 보상도 없이 입식하지 마라. 그게 대책입니까? 그냥 농가는 다 죽으란 소리지. 아니 택시를 봐도 그렇잖아요. 택시는 적폐처럼 몰잖아요. 택시가 적폐입니까? 아니 택시로 밥 먹고 사는 게 적폐냐고요.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직업이 사라지게 생겼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이 대기업에 길 터준다고 그게 적폐가 아니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대책이나 대안 없이 우리 시민들이 택시 불편한데 그런 거로 서비스가 있으면 아 편하다. 그래 버리니까 이번 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꾸 떠들어서 떠들고 떠들고 하니까 52시간 때문에 결국엔 정부에서 한 게 뭡니까? 대책이라고 세운 게 인금 인상이잖아요. 서비스 질을 개선하겠다. 그거 늘 해온 거잖아요. 그런 정부에서 무슨 대책이 있겠나 싶어요. 예방접종도 없고 백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방역밖에 없는데 대책이 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해야죠. 지금 휴전선에서 넘어오는 38선 이남으로 넘어오는 대지들 못 넘어오게끔 군대 보초 다 세워서라도 지켜야 돼요. 그쪽에는 지금 빨리 유해조수 들어가야 되고요. 뭐 강원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유해조수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지금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그걸 야생 멧돼지로 해서 옮기는 것도 굉장히 문제지만 지금 중국산 햄 소세지 정말 문제입니다.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지금 발병해가지고 중국에서 넘어온 걸로 지금 판단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베트남을 여행하거나 중국을 여행하시는 분들 또 동포분들은 그쪽에서 햄 소세지 이런 거 가지고 오지 마세요. 절대. 큰일 납니다. 그거 먹다가 던져줘도 그 야생 멧돼지가 먹어서 탈이 날 수 있고요. 돼지열병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가 있고요. 개를 먹였는데 그 개가 먹고 싼 똥에다가 이 야생 짐승들이 옮겨가지고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야생 찐더기가 지금 옮긴다고 그래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이 야생 찐더기도 굉장히 문제잖아요. 개 몸에도 붙어서 피를 빨잖아요. 고양이 몸에도 유기견이나 덜깨나 유기무에서도 옮기잖아요. 그 야생 찐더기 때문에 이 지금 매개가 돼가지고 야생 멧돼지나 집돼지한테 옮길 수가 있다고요. 지금 이게 맞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번 들어오면 들어오면 뭐 방법이 없어요. 백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가지고 오지 말아 가지고 오지 마세요. 햄, 소세지 절대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애견 간식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중국산 간식들. 우리 사람 먹는 것도 있고 애견 간식도 있죠. 그것도 지금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자체도 매개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서 검출됐다. 개가 먹었다. 찐더기가 피를 빨아서 옮길 수가 있잖아요. 야생 멧돼지한테. 그런 간식도 지금 심각합니다. 사람 공항으로 통해서 휴대대 들어오는 거는 일부 단속이 되잖아요. 일부는 또 단속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간식 들어오는 거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검역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제 유튜브를 보면 애견 간식 중국산 수입되는 거 이런 거 이런 것도 좀 검역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세팅. 네.